강석준 본부장을 7년 전에 봤었다고? 응. 근데 그 사람은 날 못 알아보는 것 같아. 근데 오 선생은 한 번에 알아봤어? 응. 민호 아빠 죽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식당에서 일할 때였어. 그 사람이 손수건 건네면서 기운 내어.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. 그랬구나. 그 사람이 전교사 꿈을 응원한대. 그 말 듣는데 왠지 전교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야. 애들도 중요하지만 오 선생 인생도 중요해. 누가 그러더라.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다고. 애들도 이해해줬으면 해보는 데까지 해봐. 고마워. 이천 골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길이야. 어 그럼 내일 봐. 아저씨. 이렇게 혼자 타다 다치면 어쩌려고. 혼자 왔어? 할머니랑요. 음료수 사러 갔어요? 아. 잡아줄 테니까 한번 타봐. 꽉 잡고. 온다. 아주 산책으로 봉니다. 어? 아.. 아아아.. 아아아아아아아. 아저씨, 나 이제 잘 타져? 그렇네. 아빠한테 자전거 배우는구나. 딸이 너무 귀여워요. 네? 아빠랑 재밌겠다. 아니라고 왜 얘기 안 했니? 아저씨는 왜 얘기 안 했어요? 그거야... 집에 가자. 싫어요, 더 탈 거예요. 아... 저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?